B에 14에 틀린 거 많았어요. 2위에서. 다시 고쳐주시고요. B에 15. 누가 어떤 소리 내는 애들 모아놨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소리 내보세요. 버터. 버터. 그래서 OK. 그래서 앞서서? 포터. OK. 그래서 PH는? PH. CH는? CH. SH는? C. 그다음에 TH 가르쳐졌나?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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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는 두 가지 소리내고요. TH는? TH. TH. 또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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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살짝 물어야 돼요. D긋이 아니고 Z긋이고요. 쌍시옷이 아니고 쌍시옷이에요. 우리가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PH는 뭐라고요? TH. OK. PH는 F가 항상 되고요. O는? O, O, A, O. O, O, A, O. 중에서? O. O. T는 항상? TH. TH. O는? O, O, A, O. O, A, O. 중에서? O. O가 됐다 해도 되고요. O, O, O. OK. 얘는 얘는 한번 바꿨어요. 뜻은 뭐죠? 사진. 그렇죠. photo. PH, O, E, T. 이렇게 이렇게 희한하게 내네 포에테야 포에테 포에테 못하니까 야 이 친구야 방금 전에 했던 걸 이렇게 못쓰면 어떡하니 이 포 토 토 왜? 몇 가지? 얘는? 토 이거 봐라 그래서 우리 쉴? 쉴? 쉿 쉿 이 이 으 오케이 이가 아니고 이가 이의 어 중에 에 됐습니다 쉿 쉘 쉘 쉘 요새 민성이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쓰기가 엄청나게 많이 틀렸네 쓰기 연습 내가 지난 시간에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나요? 하긴 했는데 하긴 했는데는 뭡니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하긴 했는데 근데 그래 뭐 이렇게 다 틀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미친놈이야 다시 좀 공부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지난번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쓰기 시험 친 거 지금 매겨보니까 여섯 개 틀렸어요 여덟 개 중에서 여섯 개 틀리면은 이건 뭐 한국어의 도대체 선생님이 이면지 줄 테니까 쓰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비의 십오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뜻도 말할 수 있도록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이건 저거 다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성취도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성취도입니다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취도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없냐고 그런데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성취도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취도가 다음 수업이에요 감사합니다.